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길이가 될게요. 이거 될게요. 제목 A Room for Area Area for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They loved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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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human took Elia to a nice room. There was a bed, a table and a chair and a lamp was there. We made this room just for you. Where you can sleep in this room. Elia was happy to see the room. It was a comforted room. Thank you. You have provided everything for me in this room. Everything for me in this room, said Elia. We are good. Yeah. We are good that you work for God. We are happy to have you, said the human. When... When... 어떤 이야기인지 알려줄게요 어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알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엘리알이랑 같이 먹자고 했어요 음식을 그래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느님을 믿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엘리알이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엘리알을 위해서 만든게 있었어요 어 바로 예쁜 집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알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했어요 엘리알 이야기 이것도 엘리알이잖아요 엘리알 이야기 엘리알이 엘리알이들 엘리알이 엘리알이 오늘은 뭘 그려볼까? 엘리아를 그려볼까? 엘리아를 그려보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오늘 그려보겠습니다. 엘리아 누구든 잘 엘리아 이렇게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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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 침대에 끌어옵니다 침대 여긴 다음에 그 귓끝 음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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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잭상 이거는 이건 청도 청도 그 다음 이건 꽃 네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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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4 1 더하기 4 1 더하기 이쪽에 더 길을 붙여요 1 그 다음에 어깨에 길을 붙입니다 눈 눈 눈 눈 눈 눈 눈은 이렇게 생겼죠 지금 여기 창문처럼 히히 제이 내 원에는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내 원에는 성경이 여기를 읽었는데 어땠어 알 수 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